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기여죠? 바로 SM7B인데 SM7DB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모델명이 하나 더 많아졌고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과연 이 친구는 어떤 기능이 새로 생겼느냐? 이게 7B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슈어에서 약간 다이나믹 마이크인데 공연용, 녹음용 그리고 애초에 어떤 그림에 담는 소품용으로까지 진짜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 후속작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생긴 거는 또 다이나믹과 컨덴서에 헷갈리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 저런 느낌의 컨덴서가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니즈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은 70만 원대로 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기능이 얼마나 괜찮은 기능인가에 따라서 이 오른 가격이 생각보다 가성비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컨덴서 마이크로 나온 거냐? 그건 아닙니다. 기능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슈어에서 워낙에 좋은 마이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레거시의 영역에 들어간 마이크입니다. 진짜 최근에 만들었던 마이크 중에선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전통의 강호 이런 거, SM58, 사람열명 하나씩 있는 거 다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진짜 정말 레거시 오브 레거시 진짜 거의 뭐 슈어 먹여살렘 마이크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고 SM57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집집마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한 세 집 걸로 한 집에는 서랍에 있는 것 같아요.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SM7, DB, 전설의 보컬 레코딩용 마이크 이제 이게 허세가 아니에요. 진짜 전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면서 이미지 컷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어 있죠. 수십 년간 사용한 SM 시리즈 그렇습니다. SM7, DB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바이패스, 프리앰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을 만질 수 있는 스위치들이 위치를 해 있는데요. 여기에 SM7, DB의 기존의 성능을 재현하고 싶을 경우에 바이패스를 할 수 있고 이게 더 추가로 어떤 기능을 쓰고 싶을 때는 액티브 프리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기기 없이 녹음 및 용도에 적합한 출력 레벨을 얻을 수 있다. 결국에는 컨덴서 마이크 같이 자체 전원을 공급해서 프리앰프를 사용하게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컨덴서 마이크가 그건 아닙니다. 컨덴서 마이크는 실제로 컨덴서의 설계가 있기 때문에 컨덴서는 아니지만 컨덴서 마이크의 장점 중에 하나인 그 이제 전원을 실제로 공급해서 프리앰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 프리앰프 내장으로 별도의 액티베이터 없이 증폭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내장된 빌트인 프리앰프를 쓸 때 이걸 18dB, 28dB 이렇게 개인 스위치를 쓸 수가 있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팬텀 파워를 쓸 수가 있는 다이나믹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선택적 EQ필터, 베이스 롤오프 시키거나 프레젠스를 부스트 시킬 수 있는 이런 EQ필터들이 마이크에 자체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택적 부스트 스위치를 프리앰프 활성화를 했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들 나와 있고요. 후면 패널 스위치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딱히 외관을 보여드릴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후면 스위치가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은 여러분도 워낙 잘하시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거 그게 있어요. 추가로 하는 뚱, 뚱캔 있잖아요. 뚱캔. 뚱캔 좀 보세요. 네 여러분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얘보다 이 뚱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가 다 제공이 돼서 이거를 이렇게 쏙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안에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보면 안에 약간 5,7 같은 느낌의 다이나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뚱캔 느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 이게 더 좋은데? 저는 이거. 저도 이거. 이게 뭔가 더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죠. 외관은 이걸로 저희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바이패스 프리앰프에 대한 설명 나와 있고요. 7B와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빌트인 프리앰프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게 7DB의 가장 확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사실 다 비슷한데 감도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같고 색상도 차이가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 스펙 나와있고 무게는 거의 1kg 다 되고 주파수 응답 50에서 2만입니다. 보통의 컨덴서가 20에서 2만이죠. 타입은 다이나믹 카디오이드이기 때문에 프리앰프가 들어갔다고 해서 컨덴서 마이크가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펀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품을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이것도 미리 녹음을 진행을 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비교해서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아무래도 기존에 원래 프리앰프가 적용되어 있지 않던 바이패스 세팅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가 들어간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프리를 켜고 또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사운드를 잡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플러스 28 말고 18로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그냥 SM7db의 기본적인 바이패스 모드입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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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샨벨 좋습니다. 이게 프리앰프가 없는 기존 7b 사운드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프리앰프가 켜진 겁니다. 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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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샨벨 좋아요. 힘이 확 생기죠? 그리고 프리앰프 이제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또 부가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톤에 좀 더 가깝게 애초에 기본 녹음 톤 자체를 바꿔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리버브 EQ 끄고 네.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된 상태 차이가 많이 나네요. 힘이 좋아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EQ를 넣어서 받은 걸로 실제로 우리가 톤을 잡는다고 생각하고 살짝 간단 믹스를 해볼게요. 이거 지금 바이패스 돼 있는 거 말고 EQ 걸로 한번 열어서 프리앰프 네. 프리앰프. 프리앰프에서 보컬은 하이를 살짝 들고요. 그리고 기타는 미들 쪽을 살짝 스쿱해가지고 자리 만들어주고 네. 리버브 묻혀서 저희가 모니터하는 사운드 정도로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컬은 로우를 좀 깎고요. 로우를 깎은 상황에서 하이를 살짝 들어주고요. 로우는 한 40까지만 깎을까요? 한 60까지 깎아볼게요. 60까지. 그리고 하이도 주는 김에 조금 더 줄게요. 지금 몇 dB 정돈가요? 지금 지금 8kg 위로 한 3dB 정도 줬죠? 네. 네. 그 정도 주겠습니다. 이 정도로 가고 어쿠스틱 기타는 미드를 한 400 정도 해서 자. 일단 로우도 네. 로우 깎고 로우는 몇 킬로 정도까지 깎고 로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 네. 60 정도 깎고 400 정도 대역에서 네. 보컬 들어갈 자리를 밑으로 조금 큐 값 좀 더 줘서 살짝 살짝 뾰족하게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는 조금 덜고요. 조금 덜고요. 이 정도. 네. 좋아요. 이 상황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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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하셨네 좋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처음 출시가 됐을 때 두 개가 마이크가 가격 차이가 좀 났어. 그런데 하나는 EQ 기능이 있고 좀 더 받았어. 이러면 저는 돈을 더 주고라도 이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왔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기능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7B가 워낙에 레거시였지만 당연히 이제 어떤 인지도나 이런 것들은 7B 쪽이 계속해서 향후에도 더 높을 확률이 더 크지만 실제로 판매량은 이제 DB가 앞지르지 않겠나. 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를 샀는데 두 개의 마이크를 사는 느낌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능 무조건 최신 버전의 기능이 또 많아졌으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SM7B 시절에도 그랬지만 어쨌든 다이나믹 마이크에서 이 정도 쓰면 사실 다이나믹으로는 끝까지 다 썼다라는 느낌을 주죠. 물론 더 좋은 마이크들이 있겠지만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이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 있지만 존 메이어도 이제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특정 곡들을 녹음할 때 실제로 SM7B를 썼었고.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존 메이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특히 록 쪽 관련된 보컬들도 보면 일부러 이거는 컨덴서 말고 다이나믹으로 녹음하자 할 때 보면 정말 많이 쓰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가격대가 꼭 몇백만 원 이런 마이크여야지만 무조건 그걸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 종류별로 쓰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개수로 그리고 다양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굉장히 좋으니까. 연말에 하나 자신한테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오픈발이라고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가격 정책이 좀 좋다거나 어떤 신기술이 들어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오픈발의 하나의 리스크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되기 전에 뭔가 어떠한 생각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 추후에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그게 얼리 어댑터들의 늘 항상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이 신기능 이 빨리 써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또 새로운 기술이거나 이러면은 오 이거는 만든 사람도 쓰는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그게 버전업 되면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레거시 검증에 검증을 거듭한 칠립이라는 마이크에다가 정말 추가적인 아주 생각해보면은 단순한 거였지만 아주 필요한 걸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술적인 리스크를 딱히 감수할 필요가 없는 진짜 순수히 오픈바를 누리기에 진짜 좋은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구매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새로운 뉴 레거시의 탄생 SM7DB 모델 오늘 같이 보셨습니다. 네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을 양삼의 때 레코딩 타임즈